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가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지난 2일 열린 제6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문화복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열린 콘테스트에는 185개 마을에서 접수를 받아 면의심사와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 리마을이 지난 21일까지 참가해 발표한 후 평가와 퍼포먼스를 거쳐 분야별 1위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문화복지 분야 최고우수팀 콘테스트로 선정된 상자포리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8월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문화복지 분야 경기도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발표자로 나선 정의나 마을 운영위원장은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이 함께 행복해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자포리의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정이 8월에 전국대회에서도 빛나고 영광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